반갑습니다. 전국의 지구학 수험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을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능 지구학에서 확실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많이 좀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이것만 따라오면은 수능 만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1년 동안 진행하게 될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지구학 가장 확실한 선택. 2022수능 엄영대 선생님의 커리큘럼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좀 드리자면요. 선생님은 사범대학 지구학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구학을 전공한 건 당연한 거고요. 지구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지구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구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저는 공부했고 그 다음에 고민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어떠한 출제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 평가원의 눈에 가장 가까운 지구학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같이 자연대에서 지구환경과학부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대학원 같이 공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현재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로 있으면서 단과에서는 먹동과 대치동 그리고 분당 세 군데에서 트랜지학원하고 러셀에서 지금 단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수의 수강생들이 현장에서도 샘 믿고 샘이랑 같이 지금 지구학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온라인에서 만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현장 수강생, 온라인 수강생들 모두 샘 믿고 1년 따라오면 꼭 지구학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지구학원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지구학원 커리큘럼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중에 6월 모평 이전에 상반기 커리큘럼에 큰 줄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6월 모평 이후에 하반기에 실전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그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상반기에 보면 12월 초중순에 수능 입문 강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엄 스타 수능 입문 그래서 선생님 엄 선생님은 스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거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자 수능을 처음 입문하는 우리 학생들 엄형대 선생님과 함께 스타트하는 수능 입문 강의라는 의미로 엄 스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엄 스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땡큐인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엄 스타 수능 입문 강의를 이제 보통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학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2학년 때 내신으로 한 번 정도는 다 지구학원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 중에서 내신에서 지구학원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지구학원을 말기도 처음 한 학생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학원 개념 강의를 바로 들어가기에 선생님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는 지구학원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데 지구학원 개념 강의를 바로 들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기본 개념 강의에서는 A부터 Z까지 기초에서 심화까지 개념 강의에서 다뤄드리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사전에 이 정도 내용은 좀 알고 들어가면 개념 강의를 더욱더 쉽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수능 입문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학 입문자들이 흥미하고 기본기 특히나 이제 이 기본기를 갖추고 지구학원 개념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준비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학원 내용 자체가 크게 덩어리로 나누면 고체 지구 우리가 움직이는 지질이나 지각 파트 있죠. 그 다음에 유체 지구, 대기나 해양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천체가 있어요. 근데 그 각각 세 덩어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개념을 들어가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주제 두 개씩을 뽑아가고 총 여섯 개 주제로 수능 입문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고체 지구 파트의 지각 변동이나 암석의 종류, 유체 지구 파트의 날씨 변화와 일기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복사 평형 원리들을 해석하는 것 그 천체 가서는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본 개념 따라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허브리 법칙이라든가 외계행성 탐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효과식이 있는데 그 도플러 효과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같이 입문 강의에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 주제들은 지구학원 개념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순행해서 출제가 되는 주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구학원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는데 그냥 이걸 알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건 안 넣었어요.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수능의 모든 방향을 맞춰가지고 선생님도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야 되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수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만 해.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강의를 듣고 그냥 그나마 좀 안 그래도 시간 없는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수강을 하고 여러분들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섯 개 주제들도 수능에 나오는 주제면서 나머지 내용을 공부하기에 기본이 되는 그런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 수능 입문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단순히 개념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그래도 그 개념들이 실전에서 쓰이는 연습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필수 개념에다가 그리고 OX 지문 연습하는 거 그리고 빈칸 채워넣기로 개념을 완성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수능형 문제를 연습하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수능 입문 강의가 12월 초에 진행이 돼가지고요. 이제 개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능 입문 강의를 먼저 완강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12월 말부터는 선생님의 가장 시그니처가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어느 사이트든 어느 커뮤니티든 가서 어명대를 검색을 해보세요. 개념은 어명대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사실 과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기본 개념, 심화 개념, 필수 개념, 수능이 나오는 개념 개념에서 끝나서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이 실험 자료로 문제가 만들어지느냐 개념 자체를 지문으로 물어보느냐 아니면 개념을 자료 해석 형태로 물어보느냐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장 기초를 얼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 강의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 거에요. 여러분들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가 10월 말에 개념 완성 강의가 진행을 할 텐데 개념 완성 강의는요. 한 번 강의, 개념 강의를 들으면 수능 때까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개념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구학 1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구학 1, 지구학 2 전부 다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부정하진 않을게요. 지구학 1, 지구학 2 암기과목인 거 맞습니다. 근데요. 수능 과목 중에서 암기과목이 아닌 과목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국어, 암기과목 수학, 암기과목 영어, 암기과목 다른 탐구, 지물화생 저는 물화생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물화생, 지구학이 먼저야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암기과목 아닌 게 없어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암기과목이 아닌 게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를 해석을 해서 올바른 정답을 찾는 과정 이게 공부란 말이야. 그 개념이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게 암기가 되는 거야. 그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암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저장이 돼 있어야지 뭐 개념은 저장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우리 지구학에도 원리가 들어있단 말이야. 원리가. 물론 지구학에서도 단순히 그냥 때려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큰 줄거리들은 내용을 이해를 하다 보면 그 이해된 내용을 통해서 자료 해석이라든가 문제에서 그냥 응용돼서 나오는 개념들이 처음보다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런 해석적인 방법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감이 얘기하지만 원리를 꿰뚫는 개념 정리는 감이 대한민국의 선생님이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냥 거만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강의가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초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 개념 강의 안에서는요. 선생님 그냥 올인원 강의라고 해서 지구학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모두 한꺼번에 다 정리하도록 구성을 하고 강의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본교제 이외에 선생님이 이제 필판에 판사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판사해가지고 나만의 필기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팔, 칠판에 판사한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손필기노트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릴 텐데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성시켜주는 강의라고 해서 Unbelievable 개념 완성 강의라고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Unbelievable 개념 완성 강의는 크게 세 가지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일단 매주마다 선생님이 정해진 요일에 선생님이 여기 지금 커리큘럼 가이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하고 매주마다 스튜디오 버전으로 선생님이 혼자서, 혼자서 생쇼를 하면서 와! 하면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매주마다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단과 현장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과의 현장의 생산한 느낌을 그대로 주로 이제 느껴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현장 버전의 강의도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대로 올릴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장 버전의 강의는 이제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방학 때 정해진 시간 안에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는 현장에서 진행을 좀 못하고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문제들만 좀 풀어봐요. 하지만 이 강의에서도 그럼 스튜디오 버전에서도 똑같이 개념 강의 진행되고 문제풀이 강의들이 다 문제풀이들을 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텐데 그 문제풀이 내용들을 현장 버전의 강의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 버전하고 현장 버전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버전이 이제 10월 말에 먼저 좀 오픈을 하고요. 그 현장 강의가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기발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리고 올해 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일정이 늦춰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현장 버전 강의가 개강을 하게 되면 그때 현장 강의 촬영한 걸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2배속 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N생들 중에서 이미 작년에 한 번 직업원 했던 친구들 대상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가지치기하고 여러분들이 좀 심화적인 내용들로 다시 한 번 핵심적인 지구학의 약간 고나인도 부분 그리고 심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만 핵심적인 것들로 정리를 한 번 빠르게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2배속 버전으로 좀 압축해서 진행하는 강의를 3월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방학 때 한 번 개념을 정리했는데 빠르게 한 번 다시 정리해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2학년 때 내신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개념 강의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겨울방학을 넘겨버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을 좀 빨리 한 번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2배속 버전 강의를 들으시는 걸 강추합니다. 3월 달에 같이 여러분들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개념 완성 버전은 총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강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엄스타에 이어서 스미의 시그니처 강의인 Unbelievable Studio 버전 현장 버전 2배속 버전 이렇게 세 가지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의 8, 90% 정도의 몸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뭐 권투 시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랑 뭔가 그 시합을 하는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 올라가기 전에 몸을 만들잖아. 그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체력을 단련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엄스타 임무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초 체력 위에다가 실전 연습에 실전 기술까지 짱짱짱짱 연습하는 단계가 이 Unbelievable 강의라고 개념 완성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한 80, 90%는 여러분들 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수능에서 평가원이 우리의 적은 아니지만 평가원은 자꾸 우리를 틀리게 만들라고 문제를 만들잖아. 그런데 그 평가원이 도대체 문제를 어디서 만들어서 출제를 하는지 그 출제 원리를 알고 출제 지문의 경향성을 알면은 우리가 충분히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가원이 문제를 분류를 하자면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평가원 수능 문제 중에 기출변형, EBS, 연계교재 변형 그리고 신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있죠. 그 기출문제들을 쭉 주제별로 나열해서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평가원이 도대체 사랑하는 개념이 어떤 거고요. 그 사랑하는 개념을 똑같은 개념이라도 어떻게 지문으로 유형화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 평가원의 출제 유형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그냥 한 세트로 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그 평가원이 그 똑같은 주제를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를 했는지 그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주제별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바로 우리 엄청난 기출특강이라고 해서 기출특강 강의를 여러분들 같이 진행할 겁니다. 이건 대략 한 10강 정도 현장에서 한 3주 정도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진행을 한 온라인 강의로 한 10강, 12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평가원에서 지금까지 어떤 개념들을 중점적으로 출제를 했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유형별로 파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곧 지문을 풀어 제껴야 되잖아. 그 똑같은 개념이라도 어떻게 지문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 그 지문들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반복되는 표현들이 미묘하게 약간씩 차이가 생겨요. 거기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면 평가원에서 기출 유형으로 변형되는 개념들은 거의 완벽하게 풀어 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어 제킬 수 있어요. 풀어 제킬야 된다고 평가원 윤리를 틀리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모든 함정을 다 벗어나서 완벽한 만점으로 가는 게 그 기본이 그러면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기출 특강까지 해가지고 기존에 평가원의 눈까지 봤어. 그러면은 이제 4월 초에 바로 이제 우리 실전 문제 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보통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가지고 실전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6월 평가원이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6월달이 나의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6월달의 완벽한 100%의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6월달 이후에는 내가 챔피언이 돼가지고 수능 때까지 그 폼을 잃지 않고 나의 실력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수능 때 그냥 쫙 하고 깔끔하게 은퇴하는 거야. 챔피언의 자리에서 은퇴하는 거야. 수능에서 만점 맞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 풀이는 4월달에 개강을 해가지고요. 6월 평가원 전까지 문제 풀이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하고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강의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스튜디오 버전하고 현장 버전의 강의가. 자 그런데 이 문제풀이도 철저하게 여러분들 문제풀이도 철저하게 전현장 선생님은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요. 수능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20문제 하나하나가 평가원에서 나올 수 있는 한 주제들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다고요. 뭐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한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주제를 잡아보니 우리 지각원에서는 총 95개 주제가 나옵니다. 올해는 이제 선생님이 새로 이제 약간 문제풀이 교제를 개정을 하면서 그 주제 수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주제별로 또 그 주제에서 이제 평가원이 출제할 수 있는 경향이 대표 가장 평가원에서 많이 물어보는 대표 개념 유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서 기출로 물어봤던 문제 그리고 EBS 연계교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문제풀을 하더라도 무작정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나중 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되면은요. 지구학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어요. 정말 개념만 제로 개념만 완벽하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출제되는 형태를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은 지구학원 문제풀이 정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 문제를 그냥 어영부영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틀렸으면은 왜 이 지문이 틀렸는지 틀린 것까지 정확하게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실력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수능에서만큼은 수능 지구학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명대가 돼야 돼요. 저는 틀린 지문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제별로 그리고 꼭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기본으로 삼는 기출변형, EBS 변형 그리고 고난도 심화 문제까지 신유형 문제까지 그래서 한 주제별로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주제별로 계속 똑같은 유형들을 반복해서 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주제별 출제 패턴에 따라서 지구학원은 기본적인 내용들 알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지문들이 많긴 하지만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유형들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생되는 유형들을 패턴에 따라서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강의를 들으면 개념이 거의 100% 완성이 되겠지만 거기서 더 이상 폼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6월 평가원 전에 문제풀이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엄스타부터 해가지고 언빌리버블 개념 강의 그리고 어메이징 문제풀이 놀랍도록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는 어메이징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선생님의 큰 줄기가 되는 강의들은 상반기에 마무리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은 이때까지 다 완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을 딱 시험을 보고 와하! 6월 평가원이 정말 쉽게 만점이 나오는구나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 그 폼을 수능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진행을 할 텐데요.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팩트 있는 그런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어명댄 선생님이 진행한다. 그래서 엄팩트 모의고사일 수도 있고 수능에서만 나오는 팩트를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의고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엄팩트 모의고사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엄팩트 파이널 모의고사는 총 4개 시즌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4개 시즌으로 첫 번째는 시즌 1은 이제 6평을 대비해가지고 일단 이때까지는 이제 연계교제가 EBS 수특밖에 안 나온 상태야.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기출로 나왔던 개념들을 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기출변형 모의고사로 3회분을 구성을 해가지고 6월 평가원 전에 기출은 그냥 싸그리 기본 개념부터 기출 특강부터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해서 기출변형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기출이란 기출 개념은 아그작 아그작 씹어가지고 여러분들 입에 집어넣어서 이게 완전히 내게 돼가지고 물론 나가지 않게요. 내 걸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기출 변형 모의고사를 3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9월 모평 대비해서는 이제 연계교제 EBS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생각하는 EBS 연계교제는 그냥 그림과 자료 해석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BS에서 연계한다는 얘기는 EBS에 나왔던 그림과 자료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BS 수특과 수능 완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 이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능에서 연계해서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림과 자료 이구나라고 하는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3회분의 모의고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시즌2에서는 EBS 연계 모의고사에서 총 9월 모평을 대비해서 여러분 3회분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새로운 유형이나 그리고 신 유형들 그리고 심화 개념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신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평가원에서 아주 전혀 새롭게 출제하는 문제는요. 20문제 중에 많아요. 한두 문제예요. 그 한두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저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저를 같이 도와주는 연구원들 그리고 출제진들이 항상 이런 눈으로 평가원이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매 순간순간 저희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 유형들 그 신 유형들이 여기서 신 유형들이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신 유형 모의고사를 3회 보는 9월 이후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시즌 3로 해가지고 신 유형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3회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미 9회 모의고사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수능에 가장 평가원이 근접한 그리고 평가원 문제들이 전부 다 어려운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받던 6구 수능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6월하고 9월 평가원 경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난이도를 분석을 하고 제대로 찢어 밝혀서 평가원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을 또 올해는 중점적으로 출제하려고 하는지 그걸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진짜 파이널 진짜 선하이도 있는데 진짜 파이널 해서 총 6회분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파이널 시즌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총 모의고사가 15회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시즌 1, 2, 3, 4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6월 모평 대비부터 여러분들 9월 모평 대비 그 이후에 신용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 수능 전에 6회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실전 감각을 잃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들 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실전 연습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파이널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능 전에 그래도 개념적인 부분을 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6, 9월 평가원의 출제 경향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개념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6, 9 평가원 출제 경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에서 고민해서 이게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는 신유형을 모두 녹아낸 그런 전범위 최종 개념 정리 및 여러가지 뭐 지역 지문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파이널 총정리 강의를 10월달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마지막 수능이 오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게 될 지구학 1 커리큘럼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 지구학 2를 선택한 학생들 우리 지구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구학 2도 크게 강의는 4종류의 커리큘럼을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지구학 2 강의도요 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매주마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연출 촬영을 해가지고 딱 3월 전에 여러분들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해서 완강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학 1하고 똑같이요. 선생님 손필기 노트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및 그리고 뭐 개념 그 OX 지문 분석이라든가 빈칸 개념 완성 그리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가는 5, 2, 1 개념 문제풀이까지 같이 지구학 2에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달이 되면 기출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출특강은 기존에 기출 문제들 쭉 정리되어 있는 강의에다가 새롭게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새롭게 출제된 문제들을 선생님이 더 추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새로운 유형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기출특강을 3월부터 6월 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구학 2 문제풀이는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6월 평가원의 경향을 분석을 해서 그 이후에 6월부터 8월까지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가 지구학 2에서도 진행이 될 거고요. 지구학 2도 마찬가지로 지구학 1에서 하고 똑같이요. 지구학 2도 역시 항상 우리는 20문제라고 하는 그 20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항상 계속 반복 반복 연습하는 그런 게 필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출제 패턴에 맞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 EBS 변형 유형, 기출 변형 유형 그리고 신유형, 심화 개념까지 심화 유형까지 같이 문제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되면 마지막 바이너 실전 모유사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올해 6, 9월에 평가원 출제 경향과 그리고 EBS 연계 규제의 중요 자료들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항상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할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유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3,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능은 올해로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돼야죠. 하지만 선생님은 올해 벌써 몇 년째 수능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 선생님이 수능을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저도 새로운 수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는 그런 수능 공부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수능을 거쳐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 제자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성공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선생님은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철저하게 도와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안에 연구소에서는요. 수능 전까지는 모든 초점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능, 여러분들의 결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그 첫 관문인 이 수능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이 허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커리큘럼을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짜 있고요.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저희의 모든 저와 그리고 제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연구소의 모든 눈은요.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그 허드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혹시 중간에 걸리더라도 양쪽에서 저희가 손을 잡고 같이 뛰어서 그냥 건너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커리큘럼과 강의 그리고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도 그랬고요. 작년 수능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게 된 2020학년 수능도 그랬듯이 이 지구학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서포트해드리고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고 시험을 보는 건 여러분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옆에서 끌어들인 역할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출발선은 다 똑같습니다. 기존에 내가 2학년 때까지 혹은 그 이전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여러분들 과거의 일이에요. 이 수능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출발선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상황이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돌이켜봤을 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것 같애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과정에 항상 저 어명댄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년 동안의 커리큘럼 진행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린 거 마무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올려드리는 어명댄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